오늘은 별거 없는 룩 강남아로 놀러가기로 했어요 근데 비오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러니까 짜잔 짜잔 이야 엄청나 어때 맛있어? 음 맛있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래? 우와 진짜 맛있다 짜잔 안 돼 비가 막 온다 아잇 아니야 캣이가 조금 이따 들고 가자 짜자잔 따뜻하다 우와 되게 넓다 이야 나쁘지 않은데 좋아 이야 짜잔 짜잔 먹방 물 짜잔 졸업 어차 샀 졸업 아 삼 삼 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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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요! 저기요, 이거! 와, 맛있다! 아, 나... 아, 얼굴 뭐야... 아이씨... 뭐 왔다? 뭐해?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육해공... 육해공입니다, 육해공. 육해공이요? 네. 공이 없잖아요. 네? 공이 없잖아요. 공... 네. 삼겹살이랑, 전복이랑, 그리고... 고기랑, 가리비를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야, 우리... 아, 아니구나? 우리 그때 가평에서도 고기 꺼먹었어, 참? 응. 그때 영상 찍었는데 그거 영상... 응. 그대로 내 창고에 있어. 아, 진짜? 카드도 있어? 응. 창고야, 거기? 응. 내가 나중에 언젠가 편집해서 꼭 보여줄게. 좋았다. 좋았다. 와, 근데 분위기 장난 아니다. 비도 오고... 오, 어디 있겠다. 오, 어디 있겠다. 짠! 짠! 와, 안녕! 생일 축하해! 아이고, 고마워요. 와, 진짜... 오랜만에 거의 누가... 응? 진짜 맛있어. 응. 먹자, 먹자, 가기준아. 와우. 뭐 왔어? 초장 찍어가지고. 됐다. 가리비 진짜 맛있다. 응, 진짜. 응.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더 니꺼. 응. 여기 한입 배워 보고 싶어, 이제야? 아, 네. 줘봐. 너 두기도 먹어봐. 응. 진짜 맛있다. 그치? 응. 하나, 둘, 셋. 아니, 아니야, 이게 체리피스야. 여기서 태경이랑 많아. 자기가 해줘. 왼손으로. 왼손으로. 너 머리랑, 내 머리랑, 이렇게 하고. 짜잔! 또 초창을 할 겁니다. 예. 와, 와, 물 따뜻하다. 야,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아, 나 옛날에 스파 진짜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응. 근데 진짜. 나이 먹을수록 스파가 좋아진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대기야, 나 졸을 안 붙였어. 붙였잖아. 한 번 붙였다가 코를 참 붙였잖아. 잘했다, 근데 케이크가 진짜 맛있다. 응. 아, 완전 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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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조식. 짜잔. 바보님. 조식입니다. 이거 꼭지로 먹어. 꼭지로 먹어. 야, 스테비아 카바탕 가요? 그런가 봐요. 몰라? 응. 리버야. 맛있어. 9월 딸기야. 응. 맛있어. 혜민이 항상 어서 사. 혜민이 항상 정답. 자,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짜잔. 살피스마우. 와우. 자기 사진 찍었어? 어. 찍었어. 어, 사진 찍었어? 응. 자기 신납. 얍. 와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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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만두도 맛있게 생겼네. 그래? 만두도 진짜 맛있게 생겼네. 응. 이제 음식을 잘한다. 뜨거워. 군만두가 무려 9000원이다. 아, 진짜? 엄청 나네. 전의 달이 퀄리 좀 낫다. 아, 진짜? 비가 끝인 게 대박이야. 우리 저기까지 좀 가보는 거 어때? 태경이 신발에 흙 들어갈까? 이야. 이야. 기분 좋아. 한번 저기 봐. 너무 이쁘다. 어머. 아, 감싸다. 진짜. 장난 아니야.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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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머리카락이 어떻게 하죠? 발가락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까요? 등등 멋있잖아. 뱀머리. 되게 멋있게 생겼잖아. 우와. 귀여워. 안녕. 저는 지금 화장을 다 했고, 머리는 지금 완전 뿌시뿌시해요. 머리를 아직 안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다 해줬고,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3CE. 라이크 젠틀. 요새 제 최애 립이에요. 베이스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요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이건데, 데님 로즈라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도 진짜 요새 엄청 꽂힌 색깔이에요. 너무 예뻐요. 약간 모브한 핑크 컬러인데, 이걸 안쪽에다 발라줍니다. 갑자기 웨이크업? 갑자기 웨이크업 영상? 짜잔. 지금 빛이 좀 별로여가지고,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완전 예뻐요. 요새 립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사실 한 번 바를 때가 3개씩 바르고 이래서, 기억이 좀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르는 것도 한 번 찍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립. 좀 약간 지금 약간 매트한 느낌인데, 여기 약간 글로시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 이거 무드. 온 핑크라는 색깔이에요. 이게 그 광택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도 추천. 광택이 되게 오래가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발라주면 돼요. 끝. 오늘 옷은 요거. 이거 쓰리타임즈. 오늘 치마도. 치마도 요거 쓰리타임즈. 치마 입을래요. 짜잔. 요렇게. 완성. 이렇게 데이트하러 갑니다. 겉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화자만 잘 됐구만. 짜잔. 짜자잔. 짜자자잔. 아니 괜찮아 귀여워. 아 미쳤다. 너무 귀엽다 진짜. 짜잔. 제가 읽어볼게요. 안 돼. 잠깐만요. 고마워. 감동. 감동이야. 저거 까봐도 돼요? 고마워. 잘했어요. 너무 귀엽다. 짜잔. 미쳤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대박.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다행이다. 짜잔. 대박이야. 어디 여기야?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터져. 아유. 미안. 괜찮아. 이거 진짜 개없어 하면 어떡해. 이거 없애. 안돼. 추워보자. 일단. 나 눈 감은 것 같은데. 어. 야 되게. 되게 다르다. 필름이. 색깔이. 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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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가줄래. 안 돼. 안 돼. 나 이거 망가야 돼. 안 돼 진짜. 이거 약간. 사이버에 도겜 잘해. 무슨. 여러분. 사이버에 도겜 잘해. 엄마 나 생일 축하해. 짜자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잘한다 진짜. 너무 귀여워. 빙고리. 부르겠습니다. 우와. 새해. 새해 축하합니다. 와아 생일 축하합니다 소음기로 소음 하나 둘 셋 오우 예에에에에이 안에는 또 쪼꼬야 음 맛있는데? 맛있죠? 으음! 짜잔! 오늘의 룩! 요렇게! 블랙프라이데이 때 샀던 코트인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봄을 볼수록 귀여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머리를 닦았습니다 오늘 완전 귀여운 뽀짱 룩!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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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그레이! 예이! 예이! 누른다? 응! 좋았어! 또 뭐해? 뭐해? 우리 그거 할까? 봄돌이! 이번엔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 아이 고마워! 그거 뭔 줄 알아? 뭐? 차린 꾹지야! 다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짠!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빡 줘야 돼! 그렇지! 나 이거 하면 안 돼? 응! 나 그거 하나랑 어! 이것도 하나! 좋아! 예이! 와우! 와우! 저희는 더현대에 가고 있어요! 더현대! 더현대! 완전히 크리스마스다! 도착! 크리스마스! 우와 미쳤다! 예쁘다! 나 여기 진짜 오고 싶었죠? 우와! 땅컨토리! 우와! 우와! 태경이 너도 어차피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마을 이제 끝! 크리스마스 마을 이제 끝! 어때요? 도현대 소관? 반전! 너무 신기해! 우와 여기 오길 잘했다 여기! 우와! 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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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크다! 대박! 그니까! 엄청 크네! 우와! 우와! 가다 가다! 어! 근데 까짜같이 생겼다 그치? 어! 이 아잇 진짠 줄 알았네! 짜라란! 태경아! 안 힘들어? 어! 안 힘들어? 힘들진 않은데? 응! 진짜 달달워요! 진짜 달달구려는 거 어떨까? 응 그랬어? 고생했어! 자꾸 도미시고 나면 자꾸 생각이 나네! 그랬어? 어떻게 이따 합정으로 다시 가? 김선 포기하고? 어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진짜 진심이네 이 녀석!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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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와. 완전 화려해. 완전 크리스마스. 디딤섬이 왔어요. 저녁을 먹고 시작할 거예요. 첫 딤섬이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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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야채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하진 않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럴 거 같아. 공포의 샤오롱방. 안 뜨거워? 짜잔. 누락된 오레고기로. 맛있어. 이제야 나왔다. 같이 싸먹는 거 같아. 이런 게 맛있다 근데? 응. 우리집 싸서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맛있다? 괜찮은 거 같아. 그냥 딱 괜찮다. 이런 느낌? 엄청 맛있진 않아. 오.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 나와. 역시 라면이었지. 유리의 라면이었어. 맞다. 그렇다. 아잇. 내가 좀 더. 응. 열심히 찾아서 더 맛집을 찾았어야 된다. 아니야. 난 좋아. 솔직히. 안 먹어봤으면 우린 평생 김섬이 무슨 맛인지 몰랐을 거잖아. 엄청난 게 경쟁적이다. 짜잔. 야옹. 예쁘다. 저 앞에서 보면 더 예쁘겠지? 짜잔. 짜자잔. 꺼졌다. 뭐야.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